엄마님이나의 딸들아 사랑 좀만 기다려줘, 언니 귀몇 넘으러 가서 그것들을 재령하고 언니 한 프로들을 넘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예수련은 건물 벽에서 은닉된 시체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, 미쳤다 너도 빨리 나와서 봐봐, 인마 이거 디진다, 진짜 난 이거 엄마가 잘 못됐어 죽으러 내려왔는데 또 이 친구 이글이 우리가 들어오던 곳이었어 우리도 여기 같이 있구나, 그 낚시했던 것처럼 그러게 내가 진작에 나가자고 했잖아 그땐 죽은 척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저거 뭐야 원해줘요 phon hindsight 난 여기 그 낚시대 아 인간 으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